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퇴근하고 먹는 낫배가 더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비가 엄청나 비 진짜 내려요 너무 오랜만이잖아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이잖아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침 아침에 밖을 끼고 나오는 데가 진짜 얼마 없거든 이거 다시마 아니 나도 이거 먹으러 안하신다고 왜? 몰라 맛집인데 한식가가 아니라 그런가 봐 그냥 대낮부터 밀가루 먹으면 속 안 좋은데 이거 봤는데 얼굴이 저렇게 난 여기 불쌍이 찾아온 거 어? 결심이 안 먹고 있는데 회사 이사님을 맡기야지 응 이쪽 라인이 요기 살이 좀 더 많아서 회사는 못 나와 그래서 밥 먹고 이사님 불러가서 이렇게 샀거든? 갑자기 너 살찐니? 이러는 거야 용주 살찐인 거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한 5분인가 10분 지났더니 용주 살이 좀 같다 그냥 한 번만 얘기하세요 한 번만 얘기하세요 한 번만 얘기하세요 한 번만 얘기하세요 너무 예쁘다 찔끔 잡김 이거는 좀 더 진하다 이거는 완전 라인 색상 같은데 이런 거는 갖고 오세요 그니까 그걸 세우지도 못하는데 위에다가 무슨 없던데 많이 없었네 오우와 신기하다 색깔은 어떻게 나오지 그니까 같은데 뭐 세우지도 못했다는 거짓말 저도 더 잘못된다 그리고 이렇게 몇몇이 따뜻한 제가 텐 우 우 하 으 이거랑 이거였나? 무슨 의미가 있냐? 시작! 시작! 와! 진짜 여기 날라오! 아니면 이번에는 미리 던져놓고 시작! 시작! 정말 좋아! 정상인 거 같아 정상인 건 두 개 다 넣을 수밖에 없어 아 그래 그렇지 이거 맛있어 이거 더우라 부산에서 바로 가는 거 없거든 아 이거 데님구나 아 이거 데님구나 아 허리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어갔어 이어갔어 한 장씩 멀지 못해 이거 어때? 귀여운데 이거? 야 얘 귀엽다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요즘에 나 핑크가 왜 좋아? 이런 건 어때? 에밀리 같지? 그래 난 이거 그래 고맙습니다 류영준님 잘하세요 생각보다 엄청 큰데 샐러드가 막 왔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민샐러드는 음 음 음 맛있다 수육 같은 느낌이야 이거 좀 음 너무 맛있다 이게 필터치 너무 고소하지? 너무 맛있지? 너무 고소하지? 너무 맛있지? 응 너무 잘하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이것만 하나씩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3일만에 없어졌어 3일만에 없어졌어 야 이거 아 손톱이 없어 자기야 어 내 이름을 또 내 진심으로 찍어야 된다 아니 이게 빛이 야 야 야 야 야 야 나갈거냐고 어디까지 갈거냐고 아니 어디까지 갈거냐고 나 거짓말이 진짜 잘 나온다니까 어 괜찮네 괜찮네 왜 이렇게 진심해 왜 이렇게 진심해 왜 이렇게 진심해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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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뭐야 다음달 방콕 여행을 가기로 돼있어가지고 놀러갈때 기분전환할때 입구 되게 포인트되는 옷들이 되게 많아요 탬버린즈를 베이스로 팔고 요거 두개 섞으면 냄새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구 나갑니다 오늘은 뭔가 개구리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목걸이 두개 레이어링 했고 이제 되는거같은데 두개 팁 팁 팁 팁 팁 팁 팁 팁 소금 고기 파 소금 잘 녹음 소금 고기에 당면 소금 대충 치즈와 우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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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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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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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